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이제 바로 뒤편에 그 앞에 보이시는게 대나무를 가지고 오죽이고 그 뒤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전사청입니다. 그래서 상덕사에서 향수를 될 때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요. 지금 이제 이곳 쭉 전교당 쪽으로 와서 때마침 외국인 학생들이 이곳에 교육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시간은 없지만 선비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강사분께서 이곳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. 저희는 중간에서 잠시 좀 보고 있다가 나머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